개원을 하고 있는 주수호 선생 연대를 나오시고 개업을 하고 계시는 글을 오늘 며칠 만에 들어가 보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정평양교 교인이 전 국민의 90% 이상의 나라에서 사실에 익하게 설명하면 국민이 설득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에 더욱 힘을 쏟아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설득이 안 되죠. 물론 그런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람이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조차도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보좌도 이런 진실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다수가 내 편인 거 아닌가만 이런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뭘 이런 홍보전을 한다면 뭐가 홍보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사회인 겁니다. 선전선동에 완전히 놀아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의로사태를 보시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의사를 악마화하는 부분에서 뭘 여러분 느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참 위험한 사회구나. 선전선동을 통해서 얼만지 사람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고 특정 지격을 뭡니까 그냥 박살낼 수가 있겠구나. 얼마나 위험합니까. 앞으로이면 또 기본소득 기본일거리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환장의 여러분들 날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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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국방부 소속 국군정보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는 육군첩보부대 등 인간정보 휴민트 관련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밀 유출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첩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겼으며 일부 해외 첩보원들은 활동을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미리 민족끼리 어쩌고 할 때부터 예견된 참사입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왜 희망이 없겠습니까. 희망을 또 만들어야 되고 희망을 또 북돋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다고 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나라를 지킬 의지가 좀 박약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참 박약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문제를 다뤄보니까 이 민족은 나라를 한 번 정도 잃어본 게 아니고 여러 번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를 굳건히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 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구성원들 사이 이런 통합을 강화하고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이 지켜줄 거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 생명과 관련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이 기사 보면서 딴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진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나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으면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작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정보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갖다 여러분들 홀가닥 다 넘어갔다. 제가 한참 강연을 다닐 때도 국방 관련된 그런 부산화 이런 데를 다닐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 자주 뭐가 들었는가 하니까 건물 관리가들이 굉장히 부실한 겁니다. 건물들이 그리고 다니면서 항상 생각이 건물들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여기는 돈을 얼마나 예산을 책정해 돈이 얼마나 바깥으로 흘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긴 안목을 보고 병령 막사나 이런 것도 다무지게 야무지게 만드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건물들 다 날림이고 돈을 얼마나 이름대로 흘렀는지 바깥으로 흘렀는지가 다 그러니까 천수답식인 겁니다. 화전명식으로 이게 내가 가고 나면 다음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같은 걸 보면 큼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름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나라 지키로 의지가 강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단등증인 답을 안 하겠습니다. 4살날 딸을 위해 티파니에서 78만 원짜리 음목걸이를 사고 18개월 내 딸을 위해 38만 원짜리 골든쿠스 신발을 기꺼이 사주며 수십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지금 오마카세를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먹는 음식 같은데 소청과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로비 수천에는 벌떠는 사회에서 필수의로 몰락은 필연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주수호 선생은 좀 비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시니까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좀 할인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원수를 낸 의대생들이 11% 정확하게 올해 졸업생들의 5%입니다. 나머지 6%는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거나 또 작년 또에 불합격하신 분에 불과한 것으로 찍게 되며 국가고시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전 의료계의 행보가 집단 이기주의 반로라면서 선동하는 한 대한민국 의로 몰락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바누로 간다는 겁니다. 이 알바누는 내가 알바 아니다. 이런 당신들이 알아살아 이런 뜻인 거죠. 오늘 주수호 선생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렸고 또 여기 이제 ysg님도 제가 가끔 소개하는 의사선생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무조건진 순종 때문입니다. 이 당의 인사들은 죄다 대북전단이나 대북방송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ysg님은 이런 의로문제에 대해서 촌철살인과 같은 아주 멋진 말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되는 것은 ysg님의 믿음이고 소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에 선거가 실시되든 연 대통령이 이러면 운이 좋아가 이러면 인기 맞추고 2027년에 내려오시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ysg님처럼 이런 식견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도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집권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불당은 집권할 것이고 영원히 집권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식자층들은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당장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당신 우파요? 당신 좌파요? 이런 말씀은 좋아지만 그냥 선거가 다 장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평소에 ysg님의 그런 의료계에 대한 탁견을 많이 소개하는 입장에서 더불당이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되는 이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무조건인 순종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재해석하면 더불당은 절대적으로 거의 영구 집권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견을 가지신 분도 대한민국 선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전혀 여러분들 모르시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거겠죠. 한국에서는 관료가 법으로 국민 협박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는데도 그 국민은 자기를 아니라고 태연합니다. 의대 교수 지도 보이콧에 정부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말씀하시는 거냐. 국민이 뭐 자기 일도 아니고 국민이 선거도 뭐 지킬 생각이 없는데 뭘 지키겠습니까? 그냥 세금 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의사회 회장 지내셨던 노환규 선생 하트웰 의원 원장께서 남기신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 의로 원장이 교수회의에서 교수님들께 했다는 발언 한 투막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애들을 갈라채야 돼요. 피부과 안과 성행외과 정행외과 들어오게 하면 이거 끝납니다. 저는 전체 병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전공의들은 그 중 일부고 직원일 뿐입니다. 애들 너무 감정적이라 사리 판단이 안 돼요. 어른들이 나서서 병원을 살려야 됩니다. 정부가 말하면 들어야죠. 거기 방귀 들라는 건 교수님 너무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도 참 한심하다. 그런데 이런 기관장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리더들이 훌륭하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탄식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갈라치게 해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눈에는 다른 게 안 보일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의료사태고 선거가 아무 뭡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은 길고 당대의 모든 죄가를 다 치르게 될 겁니다. 본인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죄가를 다 치르겠죠.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노한규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리신 걸 가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득환 서강대 하학과 명예교수께서 글을 참 잘 쓰셨네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는 것이 의아합니다. 의사 때리기는 좌우할 것 없이 조선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현재의 의정 갈등 원인은 분명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 형정에서 의학 분야 전문가를 철저하게 배제해버린 보건복지부와 기왕 어렵사리 밀어붙여야 된다면 무엇이든 크게 한탕을 해야 된다고 믿는 대통령실이 주범입니다. 겉으론 대학 규제 철폐를 외치면서 사실은 제멋대로 대학을 주무르는 철폐를 포기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득환 아주 주간조선의 글을 참 잘 썼네요. 10년 후를 핑계로 망쳐버린 의료 현장.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고 존경임을 받는 이득한 서강대 화학과 맹혜교수가 쓰신 갈름을 소개했네요. 의료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인 의사를 배제한 의료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행위는 의사가 제공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갖고 있는 거죠. 의사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연 대통령이 가운 입고 현장에 투입해서 메스 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기는 겁니다. 그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이득한 명예교수께서 주장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의사 양성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함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겁니다. 디테일을 소홀히 하고 현장을 착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다리 터진 겁니다. 윤 대통령 지금도 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소위 의료 인력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양성 수련 배출이 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판판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의사의 양성은 국가가 자격증만 주면 정부의 책임이 끝나버리는 변호사 양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부가 발급하는 의사 매너만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치료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현장에서 철저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고강도 현장 수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무지막지한 일을 터뜨려 가지고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 그냥 수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임기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오만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오만하면은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것은 이만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남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결국 보건복지부가 덜 먹이는 전문의 중심병원 구상은 비현실적인 환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전공의가 낮은 임금으로 연명하는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을 운영할 재정적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뻥을 치는 거잖아요. 전공의 업무를 떠넘기겠다는 진로지원 피해의 간호사는 여전히 제동적으로 허용되자는 불법입니다. 전공의 수련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현장이 이루어진다는 상식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야말로 분기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학병원의 여러분들 업무의 80%를 담당해왔던 의사들을 그냥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 20%가 분발해서 여러분들 한 10% 정도 일을 더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간호사들이 한 20% 정도 해가지고 지금 40% 여러분들 병원이 돌아가는 겁니다. 피로도가 얼마나 많이 누적됐겠습니까. 수술 건수는 최소 40에서 50%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할 지금 연대도 아니고 그런 이익도 없고 그런 힘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한국 사회가 조선 사회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자주 다루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근국된 지 80년이 가까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근대적 사고를 못 가졌을까. 여기 여러분들의 너무나 핵심을 이득한 서광대 하학과의 이런 명예교수께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전공의 수련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 현장에 이루어진다는 상식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력이 저임금으로 고강도의 수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학 여러분들 맨파우의 80%를 장악해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거짓말 합니까. 전문의 중심의 병원 피해 간호사의 보조를 받는 병원 그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떻게 나라가 거짓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 다 뭡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가득 차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숨기고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겁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파국이 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열을 내서 안 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열이 나는 겁니다. 이해관계 전혀 없습니다. 아들, 딸 중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덮고 못 갑니다. 이거는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지역의사에게 교수 자격을 부여하고 교수 자격 심사에 개원이 경력을 인정해 줬다는 제안도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의대 교수의 체육은 보건복지부가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를 해체 수준에 개혁하지 못하면 온전한 의료계획은 불가능합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부하고 의료계획이 얼마나 여러분들 막강한 재량권을 가지고 휘어들었는지 나라가 정말 제가 볼 때는 막판까지 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산업 역사에서 관이 개입했던 모든 분야는 다 실패했습니다. 반도체가 왜 성장했냐. 반도체 여러분 정부 관리들이 여러분 개입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케이팝이 왜 성공했냐. 여러분 케이팝이 여러분들 문화공부부 여러분들 문화 무슨 공부부인지 무슨 문화체육부인지가 여러분들 관리들이 개입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어선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자제분 50대의 소아청소년과 의대 교수를 둔 80대 할아버지께서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90을 향해 살아가는 80대 할아버지가 한 말씀을 올립니다. 집에 애가 초등학교 때 1, 2등의 성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5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의과대학을 지원할 때 돈보다 성교사 꿈을 가졌습니다. 전공이 때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명절날도 없었습니다. 잠이 부족하니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드라마를 보면 의사들이 병원생활에 대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정교수가 되었지만 노년에 가까이서 보니 정말 힘들어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인데 특수과인지 환자들이 많은 편인데 어떤 때는 위급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엄마에게 긴급 문자가 옵니다. 나의 이런 병명을 적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를 하면서 영문을 몰라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이한 어떤 환자가 올 때가 있는가 봅니다. 혹시 잘못되면 자신이 잘 돌보지 못해서 잘못될까 봐서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진로를 봅니다. 그런 날은 집에 오면 보기에 힘듭니다.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기에 위험한 것은 아닌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5년에 7년 전부터 전공위에 지원이 없다고 애를 태우는데 전공위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의로 대란으로 늙은 할배가 많이 배웠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께서 큰 시행착오와 정책 실패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부 공무원은 전부 특별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장문의 글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길 것 같아 가지고 소아청소년과 아들을 여러분들 키워 가지고 50대 초반에 지금도 여러분들 특별한 그런 아이가 수술대에 서게 되면 부모한테 이런 문자를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게 대부분 수술 집도하는 의사들이 살아가는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의료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문제가 조속한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길었는데 마무리하고 또 내일 월요일 방송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휴일 지내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